자 이제 파는 쪽파를 썰어 이게 20kg짜리 10박스야 한 90폭이 들어 있나? 이제 쪽파를 썰어 쪽파 머리를 이렇게 갈라줘야 돼. 굵으면 돌아다녀. 열 박스나 담아야 되니까 바쁘잖아. 열 박스면 몇 갠데? 한 백포기되나? 백포기는 못 되지. 20kg가 열 박스. 쪽파를 많이 썰었네. 이렇게 갈라야 돼. 고춧가루. 그건 갓이네. 갓도 같은 크기로. 그런 식으로 썰어. 많이 잘랐네. 갓이 4단이라고? 갓은 잘게 자르면 제대로 간 곳이 없으니까 굳게 굳게. 파랗파랗게 있게. 이렇게 크게 자르는구나. 큼직큼직. 대파인가? 대파. 대파 몇 개 잘랐어? 한 단. 한 단. 쪽파가 많으니까 대파는 조금만. 찹쌀을 씻었어? 응. 아, 뿔렸어? 뿔렸어. 그러니까 이걸 흔들어가지고 물이 끓으면 부어서 젖으면 풀이 돼. 부어서 젖으면 돼. 찹쌀죽을 만들어야 돼? 응. 물이 끓을 때 넣었네. 물이 끓는 게 처음부터 젖고 있으면 팔 아프니까. 물 끓을 때 하면 좋아. 금방 퍼져. 이제 죽이 돼가고 있어? 응. 그래가지고 속 만들 때 섞으면 녹아버리지? 응. 청각을 작게 썰어? 응. 이게 무가 각각 8개씩이야. 이거랑 이거랑. 열 박스를 다 해야 돼. 아아. 첫 박지가 아니라. 그냥 작게 잘랐구나. 옛날에는 하얀데 닿은데 지금은. 어제 보니까 내가 출연했어. 섞어놨어. 싱싱한 거하고 섞어버려? 응. 안 보이게. 근데 이 도매로 한 집은 안 그래. 근데 나중에 따로 1kg 산 집이. 이게 구른 게 있더라니까. 그래서 도매집에서 산 거. 도매집인데 이걸 다 사야 돼기 때문에. 1kg만 내가 따로 사거든. 둘 다 사야 돼기 때문에. 으응. 그걸 씻어 낼 거잖아. 이제 씻어야지. 두동안 이제 살아 있으라고. 응. 으응. 이따. 뼈물이 나오게. 소금으로 해야지. 응. 그 향이 아주 진하네. 진하지? 응. 찡찡하네. 이거 한줏만. 응. 다시 hundreds. 숙싱. 굽이 많아지. 그렇게 치댄 다음에 몇번 헹궈 두 번만 헹궈 왔어? 혼자 왔어? 그게 멸치젓이야? 멸치젓 멸치젓 1개 반 갈치 소갱젓 갈치 소갱젓 육젓 5젓 다 먹는거야 새우젓 육젓은 6월에 나온 새우로 만들어 육젓이 최고 비싸 육젓 오젓은 5월이고 육젓이 들어가야 맛있어 육젓이 들어가야 맛있어 육젓 하나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맛있다 이게 20만원이라고? 너 써 그래도 20만원 나 같은 거 못산다 육젓 하나 육젓 그래서 김장이 맛있구나 비싼 재료가가 들었어 이것도 엄마가 따로 육젓이 들어있어 조금씩 우스와 껍질 양줄을 해야지 조금만 이제 이래가지고 비빔면 이제 그 속에 생강 넣고 덜 덜 다 넣어보자 생강 나중에는 늦은 배추가 남을까봐 꿀하고 좀 넣어야 돼 그러면 언니들은 백김치 담아는데 아냐 백김치 담아지 말고 양념을 속을 되도록 바르고 끓어내고 그러면 거기다 덜 고춧가루 양념을 해가지고 내가 많이 넣더라 아니 많이 넣지 그게 마늘 달았어? 2kg 간게 2kg 그러니까 양쪽에 절반씩 구시폭이야? 구시폭이 엉덩이 Tambien 너도 돼? 응 너도 돼 다 넣어볼지 않게 양쪽으로 해버리는게 엄청나게 어차피 반씩 해야 돼 형님은 여기 다 넣는 거 아니야 조금만 냉각 혹시 모자로 그건 엄마가 알아서 위쪽에도 멸치액젓하고 갈치 속액젓 멸치액젓 멸치액젓 됐어. 그 다음에 여기 갈치 석젓. 갈치 석젓. 갈치 석젓. 달해. 따라주니까 편하네. 그 다음에 이거 평방 얼만큼? 좀만? 엄마 조수가 있으니까 편해. 원래 조수가 있어야 돼. 조수 놈씨. 이 정도면 작은 거다. 그럼 여기 다 들어갔어. 이거. 세 팩이지? 세 팩을 하나씩. 근데 굴은 여기다 또. 굴은 고춧가루 다 묻혀가지고 깨지니까. 일단 고춧가루 해야 돼. 거기에? 여기 좀 덮어. 알았어 알았어. 아니 이거 섞다가. 숨 좀 죽으면 풀하고. 파하고 다 넣어야 돼. 고춧가루 좀 하다가. 다음부터 살 때 1.5씩 따로 담아주세요. 이렇게 얘기들. 이거 엄마가 편해져. 이거 좀 있다가. 나중에 양념이 해줘. 얘한테도 들어가야 되잖아. 그냥 엄마. 나중에 모자랄 거 생각하지 말고. 다 속으로 해버리지. 그래서 만약에 속이 남으면. 집에 가서 대추를 좀 사다가. 아니야. 그냥 속을 이렇게 발라서. 많이 이렇게 매겨 놓지 말라는 거지. 감았어. 매실. 매실 여기. 한 컵. 됐어. 눈 떼주네. 매실청. 응. 매실청이 되게 맛있다. 여기. 내가 세 줄게. 하나하나. 여행. 오. 간다. 되돌. 수고하시면. шu. 뭐 자를 수 있습니까? 그러면 다섯 컵을 넣었어요 이게 찹쌀풀이야? 다섯 컵 넣었어요 찹쌀풀 냉기려고 그러는거야? 아니면 그 두 컵 나와? 응 나도 놔둬? 다섯 컵 이제 다 했어 버무리면 되는거야? 이제 다 들어갔어 네 버무리는게 어렵습니다 고춧가루 덩어리 고춧가루 덩어리 뭉치지 않게 이게 은근히 오래 걸려 고춧가루를 하나하나 하고 버무리면 잘 섞이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은 안 섞일 수 있잖아 다 섞이나? 이러다가 또 저거 넣어야 돼 딱 파 넣어야 돼 다 해가지고 근데 그 고춧가루 덩어리를 잘게 응 한꺼에 뭉치지 말고 이렇게 세체를 세체로 응 이렇게 해내가면서 오는 양자 오는 양육東 반씩 오는 양육, 오는 양육 오는 양육, 오는 양육 대파 대파 썰은 거 아이고 이 버무리는 게 힘들게 야 군대에선 장아 신고 버무린다는 게 이런 거야? 쪽파가 들어갔습니다 고무장아를 신고 밟고 있습니다 군대라고 생각하면 장아 신고 밟는 데는 송다랑 나라에서 오늘은 고무장갑 장아를 신고 밟고 있습니다 아이고 힘들겠다 다 들어갔어 이제? 네 이 비싼 굴을 굴 넣었어 해 그러니까 굴 김치를 담는 것은 익기 전에 맛있게 먹기 위해서 겉절이 반은 굴 김치를 담고 그 다음에 반은 늦게 먹는 김치는 굴을 넣지 않고 양념만 버무리고 담아서 김장 담아서 1, 2월까지 먹을 김치는 굴을 담는 것 때문에 이거 소금을 넣어줘야 돼 굵은 소금을 넣어야 좀 시원하대 그 차이야 그래서 나중에 소금을 대둘그면 넣지 말고 무쳐 아 무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김장 이보이 안 들어갔어? 안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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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발라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오므러 껏잎을 가지고 이렇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공빈치가 어디로 도망가왔더라고 작년에 그래서 차분히 좀 하루 걸려서 잡더라도 그래야지 그릇게 사들고 어떻게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비추가 좋네 이 정도는 속이 제가 김치 씹다가 보니까 속이 너무 많으니까 속 많이 넣지만 못쓰 불기발리 불기발리 지금 굵김치 담는 거네? 네 굵김치가 생새우도 들어갔고 그러니까 맛있어 이게 뭐 작년 메이로 뭐 저 맹태대가리 넓고 그런 거 아네 작년에 괜히 맛이 그런 거니까 옛날 맛이 안 나고 이거는 우리 시어머리 집이 그렇게 하네 응? 멍태대가리 아이 그런 거 할게 안 들어갖고 엄마 노하우대로 해 잘 쌓아야 돼 고기도 귀 부끄러워 그런 건 안 써 저런 사람 하겠다고 마음을 놓고 지가 능력도 없으니까 아 언니 수분 안 하잖아 퀄리 마텍 퀄리인 거야 마텍 퀄리인 거야 우리 어린이 차 사이좋 음료 오 오 으 으 으 어 으 으 으 으